왕곡은 거부한다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치빠치빠 치고 빠진다 실록하여지 오늘의 지정곡 어느 부분 요게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지금 들려드릴거죠? 저도 한번 해보게요 요겁니다 첫번째 참가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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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체크 원 투 쓰리 포 체크 체크 요 DJ 오픈더 빌트 오픈더 빌트 라이프트 숏 너나 너나 제나 맥주 세이 어 위 어 위 어리즈 베이비 위 아 위 아 위 어리즈 베이비 아 성공 세번째 전화 연결 요 요 디제이 오픈더 빌트 위 어 위 어 위 어리즈 베이비 아니 높은 힘이 좀더 높일 수 있어요? 위 어 위 어 위 어 위 어리즈 베이비 위 어리즈 베이비 아 좀더 높일 수 있어요? 위 위 자 이렇게 해서 남성팀 성공 하셨고 이제 여성팀의 지정 파트를 들려드립니다 오픈!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게 여자 파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쭈멍쭈멍 아 이게 엄마에요 아 MC 쭈멍 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? 저는 흑인 소울이에요 앞에 두 분하고는 달라요 아 그쪽이구나 네네 R&B쪽이구나 So come with me and fight away New! 크래스 엄마 눈누났나 어이구 크래스 엄마 눈누났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뒤 작업도 우리 작가님이 잘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나서 전화를 끊잖아요 그럼 약간 공허함이 와요 외롭고 갑자기 그라조나르 이러다가 네 고맙습니다 하고 뚜껑구나면 약간 내가 뭐했지 라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확 밀려와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